나중에 저희 꼭 시간되면 저희 멤버들하고 또 팬분들하고 같이 놀러가서 그때 더 재밌게 신나게 얘기하길 바라요! 와, 놀러 가요! 와, 놀러 가요! 예, 저희는 함께 막 담아서 갈까요? 그냥 막? 와! 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와! 빨리 찍자 주세요, 찍자! 와! 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보여드릴 부분은요!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에 맞춰서요! 레드벨벳 선배님 아이스크림 케이크 안무를 선보일 거예요! 오! 최선해요! 최선하다! 여러분들 워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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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혹시 마법의 안무 아세요? 마법의 안무! 마법의 안무! 모르시는 분들은 위해 채은이 언니가 소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까! 네, 다른 곡과 다른 춤에... 아니, 그... 잠깐만요, 맞춰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 곡과 다른 춤에 이렇게 음악이 딱딱 불어오는 다른 노래와 다른 춤인데 이렇게 딱 싱크로를 딱딱하게 하는 걸 마법의 안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음악에 다른 안무를 추는 게 얼마나 케미가 어떨지 정말 꿀덤이지 않을까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노래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산끗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둘이랑 보여드려야겠죠? 네! 좋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3! 저희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다들 아시죠, 이 노래? 네! 기대된다! 그래요! 춤추러요... 동작이 무리성... 제 미션 부분 2, 4! 너!! 너! 지금 위험해! 자꾸나 날 자극하지 마! 나도 나를 몰라 숨이 자꾸 웃는다 니가 나의 향이 달아온다 날 보며 웃는다 너무너무 개선해진 꿈 넌 그냥 팡팡해 니가 뚫어줘 쫓아볼 때 어깨가 니가 까머지 숱선배 날 미치게 만드는 거니까 아무도 너를 못 보게 둘이 여쭈고 싶어 우리 내 시선이 너나 일어나 가슴 소리도 없니 흠장 내 안이 깨어나 맘 본 기분에 불꽃진다 이렇게 떠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살아가고 싶다 다 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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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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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흘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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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솔직하게 하려면 그는 천천히 돌아 나의 발 있었던 눈빛과 매일 듯한 긴장감 지금 금세 조금만 넌 더해줘 baby 넌 그냥 끝대로 있어 나만을 받아보면서 전해를 보이지 않아 I'll go back 스태이게 흐린 고가 속에서 속에서 일어나 내 눈에 흔들어 내 눈에 흔들어 내 눈에 흔들어 내 눈에 흔들어 난 어떤 때문에 부불고치는 나의 눈에 흔들어 보고 또 다 울어냐 니 창 조금씩 사귀어 보지러 다 흘러누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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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할까 저지 몰라 또 다른 이때들이 웃으라 넌 너무 완벽한 네 여자라 품속엔 부드럽게 너를 닮고 너만을 위해서 나는 난복해지고 결국엔 가만히 자가 없게 되면 자기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빛깔을 잃은 체류야 흘리니까 그만 봐 그녀를 덧보다면 나를 먼저 넘어봐 우리 말고 하나 둘씩 지워버리자 너하고 남아 여기남아 멈춰진 듯이 그녀를 잡네 하는 길 눈에 불꽃이 진다 멈춰서서 모두 다 돌아가 진정한 사람은 나 그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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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북한민丸 그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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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배님 아까 샀는데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가 오늘 이번 두 번째 공연도 되게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긴장도 더 안 하고 재밌게 다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상취 한 번씩 프리오스트리에서 공연하잖아요 저희 매번 와주실 거죠? 네! 또 와주실 거죠? 네! 네! 좋아! 양해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저희와 함께 춤춰주시고 많이 놀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3회에도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저희 대표곡이다 3회에도 마크인 저희 마지막 면 우리끼리 노래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끼리 끝나고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1회 때 오신 분들! 저희도 끝나고 속에서 인사하고 셀카 찍고 여러 가지 하니까요 여러분! 네 끝나고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 구연 날짜가 언제라고요? 2주 뒤! 오 마이 갓! 네! 그러면 다음 구연 또 기다리시면서 계시겠고요? 네! 저희 폼에 인사드리고 우리끼리 추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끼리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나도 한다! 바보! 바보우! 바보! 한 번이었어! 손씻들을 얘기할래 좋아하는 단어 차고디! 꿈속에 흐려왔던 나의 맘을 알 것! 정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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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항이 서로 피어나면 봐 두 손 잡고 바람 따라 저 하늘로 날아가 한 세상을 바라불래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영원히 우리끼리 경호윤, 경호윤, 김채연, 김채연, 홍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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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채연 파 나이스 와아 조금로 까μη 나를 지켜봐 자, 우리 안이 여기다 자, 우리 안이 두 손에만 태극히 우리 끼리 함께 꿈꿔왔던 미래가 다음 속의 꿈처럼 환한 미소로 피어나나봐 우리 두 손 잡고 말아 따라 저 하늘로 날아가 온 세상을 보다 달래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환상 같은 시간들이 너와 나 두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 안다 그들이 이끝이 나의 대빙을 잠던 흘렘 아무도 모르게 너넨 빛빛 가르쳐 달래 음에 쪽의 주인공처럼 환한 미소 우리 그들이 이끝이 나의 대빙을 잠던 흘렘 아무도 모르게 넌의 빛빛 가르쳐 달래 온 세상에 바라볼래 도망 속에 추는 꽃처럼 오이 깨니 오이 깨니 오이 깨니 오이 깨니 오이 오이 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다! 여러분! 저희 그럼 이동해서 저기서 만나요!